자, 이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주특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저는 주특기가 이런 거예요. 이제 다들 여기에 계신 분들 주특기가 다 다르시지만 저는 심리,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인간관계 기술, 뭐 이런 게 제 주특기예요. 무료 심리 테스트, 저의 주특기 무료 심리 테스트. 이거 제가 카톡방에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 같은 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카페 다 올려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를 하시든 상담하실 때 활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게 스팟이라는 건데 사람의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특별히 어르신들 딱 가서 제가 이제부터 뭐 이렇게 가르쳐드릴게요 하면 일단 사람 듣기가 싫어. 뭐 배워야 된다는 거 자체가 나를 힘들게. 근데 어르신 게임 하나 할까요? 하고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카페예요. 웃음 체조 10개, 시니어 체조 10개 무료로 다 공유해드려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제 좀 어르신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 그거 다운받으셔서 그냥 보여드리면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개념을 튜터라고 양해했거든요. 튜터. 조금 이 코칭보다도 조금 더 개별화에 가까운 용어거든요. 튜터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이런 거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을. 자, 문제드립니다. 지금 두 분께. 자, 그림이 보이는데요. 그림자만 보이네요. 어, 별이 너무 예쁘게 가고 있는데 색깔이 묘해. 막 보라색. 이게 좋은 영상인지 아니면은 아, 이게 심각한 영상인지 모르겠어. 솔직하게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별통별 떨어지고 있어요. 이 그림만 딱 보고 직관이라고 해요. 심리 테스트는 막 고민을 사는 게 아니고 느껴지는 대로 얘기해야 자기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쭤보겠습니다. 1번. 1번. 자, 손으로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쑥스럽지만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 오, 로맨틱, 로맨틱. 못 사라. 1번이야. 2번. 심각하게 이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별이 떨어지잖아. 또 마침에 떨어져, 별이. 2번. 자, 3번. 나는 어떡하면 좋아. 나 3번인 것 같아. 업무에 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는 낮에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심각한 얘기는 아주 명확하게 아주 딱 풀어주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서 업무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다. 3번. 자, 4번. 와, 4번. 멀리서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4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서로 다툰 후에 화해하고 있는 중이다. 뭔가 좀 분위기가 좋아하게. 자, 손가락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 그림에 대한 해석. 하나, 둘, 셋. 뿅! 해주세요. 어, 3번. 3번 해주셨죠, 지금. 완산교수 3번. 3번. 네, 이선아도 2번. 어떤 마음일지. 자, 2번 이별. 3번 업무. 네. 네. 자, 1번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은 좀 우울해지기 쉬운 로맨티스트이면서 또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군요. 1번. 1번이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거고요. 사랑하고 노력하는 사람. 자, 2번. 2번 아까 하셨죠? 착실한 타입이지만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래요. 걱정이 많고요. 걱정이 많아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전화했는데 뭐 좋은 소식 있어? 이런 것보다는 혹시 뭐 안 좋은 일 있나라는 부정적인 걱정이 먼저 들어온대요. 비슷하세요? 아니, 저는 너무 분석적으로 맞나 봐요. 저는 다 마주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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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두 번째 것만은 마주보지 않고 얘기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 그림이 마주보지 않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진짜 그 IT 쪽이 맞으신 것 같아. 너무 분석... 네, 맞습니다. 자, 3번. 아까 우리 안상교수님 3번 했는데요. 3번, 네. 저도 3번인 것 같아요, 저도. 둔감한 본성을 가졌지만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조금 감수성이 낮고 둔감한 편이래요. 4번은요. 아까 우리 PD님 4번 얘기해 주셨는데 의외로 고민이 많고 강직한 면 진지하게 생각하는 면이나 사람의 일로 좀처럼 잠을 잘 수 없는 또 민감한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가끔은 심플하게 생각하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심리 테스트는 제가 카페에다가 카페에다 이렇게 올려놔서 여러분들께서 이걸로 스토리를 쓰시든 스팟으로 활용하시든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또 카페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제가 이제 그 카톡방에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거기에서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실 것들을 아까 보였지만 뭐 시니어 체조라든지 웃음 체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스터디를 뭐 어렵게 아니고요. 시대가 어떻게 변화가는지 또 다른 분들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거 이런 것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요. 이제 음소거를 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질문하면 받고 또 채팅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셔서 부담 없이 그냥 술 한 11시쯤에 부담 없이 그냥 아줌마, 아저씨들, 청년들이 그냥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카페에다 올려놓고요. 여기까지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스터디 열도록 하겠습니다.